자 그럼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고양이가 바나나에 닿았다면 바나나를 안 보이게 하고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? 지금 우리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바나나가 말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사용을 한 겁니다. 자 이렇게 이 말하기를 빼고요 그리고 형태로 들어가서 숨기기라는 것을 어딘가에 끼워놔야 되는데 어디에 끼워놓으면 될까요? 자 얘가 들어가는 경우는 고양이와 바나나가 부딪혔다면 닿았다면 이라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착 붙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자 고양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닿았을 때 바나나가 사라집니다. 자 그럼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이제 한 거죠? 자 그렇게 해서 바나나가 사라졌어요.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종료시키고 저 빨간 점은 종료시킨다는 뜻이에요. 다시 시작했을 때 바나나가 있어야지만 게임을 다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게임을 다시 할 수가 없죠?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보이기를 하면 됩니다. 바나나를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 자 때가 나오면 뭐라고 했죠? 이벤트였어요. 그래서 클릭했을 때를 여기에 착 붙이고 그리고 지금 안 보이는 상태를 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형태에서 보이기를 클릭했을 때 밑에다가 제가 옮기는 거죠? 자 제가 해볼게요.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 있는 이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보이기가 실행이 되겠죠?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.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고양이가 다면 없어지지만 자 제가 녹색 버튼을 누르면 바나나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아니면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그냥 비우는 거예요. 이거는 만약에 닿지 않았을 때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기 아니면에다가 그 해야 될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. 자 그런데 만약에 아니오를 이렇게 안 쓰는 거라면 자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. 지금 이 안에 블록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. 아무 문제 없지만 조금 간결하게 블록을 사용하고 싶다. 그러면 제어로 들어가서 좀 간단하게 자 여기서 만약 무엇뭇이라면 요거 하나짜리 있죠? 홈이 하나짜리잖아요. 요것만 이렇게 가져와서 숨기기를 해주면 자 참의 경우 트루의 경우만 실행되는 구멍이 있는 거죠. 자 참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.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홈이 하나 있는 자 그런 경우에는 홈이 하나 있는 이런 것을 쓰시면 되고요. 만약에 참인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한다 이 두 가지의 동작 방법이 서로 다르다면 이렇게 생긴 이 두 가지의 홈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홈을 가지고 있는 블록을 쓰시면 됩니다. 자 여기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삭제를 하고요. 이제 사과도 바나나처럼 작동하도록 가면 됩니다. 자 그런데 우리 사과에서 똑같은 걸 하면 좀 귀찮지 않아요? 그런 경우엔 이 블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과 위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짠! 하면 사과로 가보면 똑같은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사과로 들어가서 이 사과는 소리가 있어요. 자 여기에 제가 소리 라는 탭을 선택하고 여기서 팝소리내기라는 걸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. 자 팝소리는 이런 뽁 소리입니다. 자 이렇게 되면 고양이가 저기 있는 사과에 닿았을 때 일단 숨기기를 하면서 뽁 소리가 나게 됩니다. 그렇죠?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효과들을 이것저것 만들 수가 있게 돼요. 근데 아쉽게도 바나나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 고양이가 아이템에 닿았다면 아이템을 사라지게 하고 요런 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거죠. 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? 조건 블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조건블럭에서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예 이렇게도 실행될 수 있고 조건에 따라서 저렇게도 실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건블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아보라면 자 저는 첫 번째로 반복문을 꼽습니다. 물론 이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조건문 을 뽑습니다. 자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비교는 중요하지 않아요. 둘 다 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.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큰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복잡하게 결합해서 복잡하게 사용해서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과 조건문을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다고 해서 반복문과 조건문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. 제일 먼저 배우는 것들은 가장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일 먼저 배우는 거에요. 조건문과 반복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업의 고비이면서 또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조건문에 대한 어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